원래 연말에 시총 기준으로 4조 5천억에서 5조 달러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분석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12만에서 13만 달러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2024년과 올해부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 코빗 그러니까 가상자산 업계에 들어온 지는 약 2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경제연구소랑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 학위 받은 다음에 바로 이 업계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제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자금 유출이 막 되면서 일부 뭐 중간중간 순 유출로 이제 돌아선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 주랑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유입이 또 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발 자금 유출이 끝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에 따른 어떤 플러스 시장 상승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 것 같고 다만 변동성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마운트 곡스 이런 상환 문제라거나 이런 게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제외하면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원래 연말에 시총 기준으로 4조 5천억에서 5조 달러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분석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12만에서 13만 달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은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매도할 것이다. 이것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 곡스라는 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셀 오프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다. 이것보다는 어떤 상환으로 인해서 셀 오프에 대한 우려가 가격 조정에 대한 요소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 대한 요소는 또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매크로 요인 예컨대 제가 여기 웅달책방 지난번에 출연을 했을 때 금리 인하 때문에 굉장히 주요 자산 시장이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왜 그랬냐면 그 패드에서 발표하는 점도표가 나중에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 기준보다 한 0.75가 좀 낮았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FOMC에서 0.25씩 낮추니까 올해 인하를 세 번이나 하는 거네 약간 그런 기대로 시장이 환호를 했던 건데 그 이유를 사실 생각해보시면 사실 파월 의장이 최근에 FOMC 기자회견 했을 때는 실제 내용은 비둘기였는데 그 전에 이거 약간 금리 인하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 대한 팩터는 뭐 이런 매크로 요인들 금리 인하 시기라든가 이런 거 불경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물가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어떤 행동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인상에 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한 번 이제 원화 기준으로 1억을 찍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심리적인 레벨일까요? 그거가 딱 1억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조금 더 시장이 우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월 말에 생각해보시면 2월 말 기준이 7천만 원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한 9,600인가요? 이 정도 오른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고 그런데 이게 항상 이런 폭으로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폭을 생각해보면 사실 조정에 한 번쯤은 있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런 마운트 복수나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이게 10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벤트 때문에 이게 쭉 오르고 있었다. 기관 자금도 들어오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본격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3F 보면 실제로 보스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해치펀드인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해치펀드가 IBIT 그러니까 블랙록의 현물 ETF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연기금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예일대 쪽에서도 어떤 기금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요. 현물 ETF 승인한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면 확실히 이게 법인의 어떤 투자가 승인됐다거나 법인 투자가 가능한 곳에서는 실제로 기관의 어떤 가상자산의 수요가 굉장히 있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기관이 ETF 승인됐다고 해서 바로 뭔가 자금이 진짜 덩어리로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해당 기관들도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우리 고객들한테 ETF를 정말 보여줄 수 있냐에 대한 여러 진짜 온보딩에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게 말씀드렸던 브로커 딜러나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마다 이 심사 과정이라거나 심사 규제라거나 아니면 심사 기한이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에서 3년 정도 보는 게 지금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자산 시장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제공이 되는 거고 그만큼 그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위험 자산이라거나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호재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호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뭔가 홍콩, 미국 그리고 유럽은 그 전부터 ETP 형태로 거래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금 유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당국이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게 기관의 어떤 비트코인 투자라거나 아니면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 승인에 의해서 뭔가 시장의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 규모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크고 가상자산에 법인이 투자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당국이 잘 결정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국 본토 투자가 아직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규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홍콩 ETF 실적이 기대만큼은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뭐 1, 2년 동안 약 10억 달러 정도 유입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발행사 중에서 이제 하비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하비스트 CEO가 이 ETF를 자기네 현물 ETF를 스타커넥트라는 데에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은 스타커넥트에 얘네가 이제 올리겠다라는 이제 뉴스를 제가 한번 캡쳐를 해와봤는데 스타커넥트가 뭐냐? 그러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상하이랑 선정 거래소의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차 거래인? 교차 거래인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고 승인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자금 유입 실적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가 되게 뭔가 빡세기 때문에 주된 거래자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CME는 이미 선물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랑 현물을 동시에 거래한다는 거는 기관 채택이 아무래도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냐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현물이랑 선물이랑은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은 이걸로 뭔가 해징도 할 수 있고 수익도 추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베이시스 트레이딩은 가격 차이가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조금 돈을 빌려가지고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이런 게 베이시스 트레이딩이거든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때 대부분의 발행사들이 코인베이스를 수탁업체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초에 코인베이스에서 주주서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자기네의 레베뉴도 나오고 또 기관 투자자와 리테일 고객들의 어떤 거래량도 나오는데 거의 기관이 제 기억으로 한 2배? 달러텀으로 2배가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코인베이스를 이용해서 기관들이 거래하는 부분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기관 투자자 전용 플랫폼이거든요. 이것도 코인베이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끝부분에 굉장히 역대로 기관 투자자분들의 이용률이 되게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어떤 수익 측면 물론 CME가 현물 투자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코인베이스 주식이 좀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어떤 수탁업으로 인한 어떤 수익들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뭔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어느 정도 우위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를 주식을 사는 거는 기관은 그런 어떤 비트코인에 투자를 못하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고 주식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기관이 투자가 가능해지고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도 회계 기준도 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미국 쪽에서는. 예전에는 이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무제표상에서 장기 무형 자산 그러니까 저작권 같이 카피라이트 같이 이게 그냥 왜 팔고도 싶잖아요 기관은 그런데 비트코인을 팔 때 이제 시장 가격으로 인식을 못하고 장기 무형 자산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무형 자산으로 바뀌면서 시장 가치로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같은 어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가치 파이낸셜 밸류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상승장일 때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는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좀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관들의 니즈는 엄청 증가할 것 같습니다. 회계적인 요인이랑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걸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서 이걸 승인할 거냐 본토에서의 투자가 가능하게 할 거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그런데 다만 어떤 홍콩이라는 대를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계획 하에 얘네를 샌드박스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필요한 가상자산에 필요한 규제들을 딱딱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홍콩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기반 ETF를 동시에 승인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더리움 승인에 있어서 증권성이 문제였다면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권성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이고 증권이 아니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 저희 판단으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그래서 동시에 승인이 빨리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에서는 우리는 스테이킹도 가능하게 해줄게 이더 현물 ETF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중국 본토 투자에 대한 거는 금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홍콩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제가 하나 금융경영연구소에서 있을 때 외환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라든가 매크로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근데 그중에서 이제 그 당시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점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여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알게 됐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 인식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 가서 아무래도 자산가격 결정 이론이라든가 실증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다 보니 점점 가상자산 시장이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배우려면 현업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 후에는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더리움을 먼저 투자를 했었고요. 물론 막 처음 알게 된 그 시기는 아니고 학교에 있을 때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했었고 아무래도 제가 투자한 어떤 자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차이점은 뭐지? 하는 거를 좀 찾다 보니 아무래도 이것 외에도 뭔가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지식을 획득을 하려면 이 업계에 직접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한 2, 3주 전쯤만 해도 시장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지난주 초쯤에 SEC에서 19B4라는 폼이 있는데 이거를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승인 가능성도 높아졌고 또 그 당시에 이더리움이 아마 20%대로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도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일단은 그 승인 당시에 이게 사실은 부분 승인이거든요. 왜냐하면 ETF 승인에 필요한 서류랄까요? 어떤 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B4고 하나는 S1인데 19B4는 말 그대로 거래소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플랫폼 같은 데서 이 자산에 대해서 뭔가 상장을 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약간 트레이딩 피리어드라든가 구간 이런 거를 SEC한테 내서 그러니까 19B4에 적어서 SEC한테 승인을 받으면 19B4는 승인이 되는데 이 S1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권 신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B4만 부분적으로 승인을 한 거지 S1은 사실은 거의 진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 때랑 다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랑 이더리움 현물 ETF랑 조금 다른 게 비트코인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S1이랑 19B4를 거의 병행해서 진행을 했어요. S1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가 내는 거니까 자산운용사가 S1 수정해서 재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꽤 높았던 이유가 이런 어떤 수정 재제출이라거나 이런 뉴스가 전혀 없었어요. SEC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B4에 대한 수정 재제출 소식이 굉장히 승인 가능성을 높인 거고 S1은 지금 수정본을 제출한 기관이 오늘 시점으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행해서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S1이 여전히 승인이 돼야 된다. 이건 부분 승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공유드리는 슬라이드에 보시면 19B4를 승인하면서 SEC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입장문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제가 약간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Commodity Based Trust Chairs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기반 자산을 commodity 그러니까 상품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라거나 솔라나라거나 POS 기반, DPOS 기반 자산에 대해서 SEC가 굉장히 증권성 가지고 뭔가 시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품 기반이라고 했네? 약간 그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게 이게 commodity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더에 대한 관할 거는 CFTC가 가져가는 건가? 왜냐하면 증권은 SEC가 관할하지만 상품은 CFTC가 관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게 19B4가 아니라 S1에서 SEC가 수정해서 재제출해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원래 이 발행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ETF를 출시를 했을 때 약간 담보 같은 걸로 이더리움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받게 되면 ETF 투자자분들한테 taxable income 형태로 배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SEC가 이거 스테이킹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commodity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 이더의 관할이 CFTC로 넘어갔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너무 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의미는 commodity라고 얘기를 했다. 일단 스테이킹을 제외한 이더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런데 스테이킹이 누락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관할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스테이킹이 있는 이더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 게 되는 거니까 관할 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1도 승인이 될 건데 시장에서는 7월에서 8월 정도에 승인이 되면 상장이나 거래를 시작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해요.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릴 거다. 왜냐하면 S1에서는 상장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 그런데 프라이스 레인지라든가 이 상품에 관련된 리스크는 뭐가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SEC의 어떤 스탠스 가상자산에 대한 스탠스가 약간은 경계태세이다 보니 이 SEC에서 아무래도 수정해 수정해서 다시 내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대화랄까요? 이런 상호작용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때보다는 더 오래 지속이 될 거고 그래서 승인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릴 거고 개인적으로는 S1이 승인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9B4랑 S1이랑 꼭 하나가 승인됐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꼭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SEC에서 19B4는 승인했는데 S1을 거절한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S1에 대한 어떤 승인이 된다면 지금은 약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지만 승인이 된다면 분명히 이더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1 승인이 앞으로는 상장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필수적인 단계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더 가격 트렌드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2월 27일 아, 며칠이지 이게? 며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SEC가 이더 ETF에 대한 19B4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더도 21% 올랐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 정도 오른 거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더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더 2라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라는 지금 현재는 이제 신탁 형태로 돼 있는 현물 전환이, 현물 ETF로 전환이 될 상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가 조금 축소돼요. 그게 디스카운트가 축소된다는 말은 결국에 투자자분들이 이게 나중에 어, 이게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네? 그러면 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할인된 가격이니까 매수해야 돼서 이 디스카운트가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 S1이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 가격의 조금 더 호재가 아닐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기관 편입에 대한 수단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승인에 대한 거는 파이널 승인에 대한 거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다변화될 수 있는 뭔가 용이한 물론 선물 ETF도 있지만 그거 대비해서 NAB와의 어떤 차이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현물을 트레이드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기관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고 사실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완전히 지향하는 바가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더리움의 어떤 기관 편입에 대한 호재인 거지 이게 뭔가 비트코인의 투자한 자금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기관 자금의 어떤 수요가 제일 많은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더리움 쪽으로 옮겨갈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어제만 해도 마운트곡스 상환에 대한 어떤 셀업 우려가 생기면서 약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오르고 방송 직전에는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게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크로 팩터라거나 말씀드렸던 마운트곡스라거나 2022년에 파산해서 뭔가 채권자들한테 가상자산 상환을 준비하는 어떤 기관이 뭔가 지금처럼 거래소 지갑에서 이체를 했다. 이런 게 목격이 되면 셀업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찌됐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달에 승인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됐는데 그때 이후에 보시면 사실 기관자금 유입 규모라든가 그로 인한 가격 상승 어떤 폭이라든가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ETF 승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타고서 굉장히 막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1월이 지나면서 3월 말에 들어오면서는 약간 그게 주춤하는 모양을 이제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호재인 건 맞다. 기관 편입의 어떤 수단이 이제 제공이 되면서 기관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호재는 맞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좀 길게 봐라. 왜냐하면 또 기관자금이 편입되는 게 막 이거 ETF 들어왔네. 기관자금 한 번에 팍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브로커 딜러나 은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거를 한 번 고객들한테 한 번 보여줘 볼까 하고 이런 심사 과정을 거치는 거를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이 온보딩 과정이 사실 이 각각의 브로커 딜러나 은행이라든가 다른 펀드라거나 이런 채널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자금 유입이 완료가 되는 온보딩이 완료가 되는 기간을 한 2에서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조금 시장을 일부 변동성은 있겠지만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더리움은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를 상환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마운트 곡수가 이번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 관련해서 발표문을 냈는데 이게 가상자산 회생 청구 부분에 대한 상환을 준비하는 거였다. 실제 우리가 뭔가 이거를 진짜 상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환에 대한 준비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본격적으로 상환하나 보다. 파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정이 일어난 거고 이런 시장은 기대, 기대감 아니면 우력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우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정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POS나 DPOS 기반 자산에 대해서 다 되는 건데 이게 이더리움 관련 리스크라면 아무래도 아까 관할권이라거나 아니면 증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성 관련해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FIT21이라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고 상원에 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FIT21은 아무래도 이런 탈중앙화라는 기준을 통해서 증권이면 증권으로 판단이 되면 SEC가 관할을 하고 증권이 아니면 CFTC한테 상품이니까 CFTC가 관할을 하게 된다. 이런 법안 내용도 있고 아무래도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명확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 이 증권성에 대한 부분도 탈중앙화에서 얘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발행자나 특수관계자가 통제권 또는 투표권을 20% 이상 갖고 있으면 증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탈중앙화라는 거는 저희 리서치센터도 탈중앙화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통제권이라거나 투표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산 보유라거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의 어떤 기여라거나 아니면 노드도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정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상원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나는 이거 좀 반대다 투자자 보호가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 증권성이 자꾸 맨션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SEC의 스탠스 그리고 미 정부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과연 증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상품이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규제 리스크가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더뿐만이 아니라 이더가 그렇게 판단이 되면 사실은 동일한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라거나 아니면 비슷한 합의 알고리즘을 가진 다른 알트코인들의 증권성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는 당분간은 좀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근거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아까 보여드렸던 SEC 입장문이랄까요. 거기서 커머디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코인베이스 상대로 뭔가 솔라나라거나 에이다에 대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코인들에 대해서도 증권이다. 이거 미등록증권 거래한 거다라고 자꾸 뭔가 소송도 하고 있고 뭐 얘기도 하고 있고 딜러의 개념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SEC가. 그런데 이 입장문에서 이더에 대한 커머디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과연 얘네가 계속 끌고 가던 솔라나나 에이다 같은 토큰에 대한 증권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 소송에서. 입장문에서 커머디티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게 커머디티라고 한 게 앞으로 뭔가 SEC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이정표 증권성 판단 전환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또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다만 스테이킹에 대한 팩터가 빠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더리움이 커머디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S1을 S1에서 스테이킹 빼라 해서 발행사가 오케이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증권성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어떤 ETF가 만약에 또 신청이 된다. 다른 알트코인 기반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ETF에 있어서 S1 폼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또 증권성에 있어서도 어떤 규제의 FIT21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거래소 간 여러 업체들 간 SEC가 지금 벌이고 있는 소송 중에서 증권성이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승인 이후에 바로 오른다기보다는 바로 오르는 거에 대한 예측은 저는 사실은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자금 유입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한 15%에서 25%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보수적으로 15에서 20%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자금의 15에서 20% 정도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무래도 상품 특성적으로 스테이킹이 좀 빠져서 그리고 이제 뭔가 온체인 유틸리티를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시는 분들과 달리 이런 거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거로 인해서 아마 비트코인의 15에서 20%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혀 적은 게 아니고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정 가치를 예상을 한 게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9,421달러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온 이후에의 어떤 예측은 아니고 이더리움이랑 어떤 스테이킹을 반영해서 어떤 DCF라는 방법을 써서 그걸 예측을 한 건데 적정 가치다, 적정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예측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 수치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석마다 다르지만 한 8,000달러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이더리움이랑 막 솔라나 가격이 엄청 오를 때 이더리움을 솔라나가 앞지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 답은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시총 기준에서 솔라나의 정말 몇 배나 되는 자산이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솔라나가 뭔가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거,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솔라나 가격이 오른 거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의 넥스트 타자, 그러니까 다음 타자는 솔라나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성 이슈도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솔라나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ETF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내년이나 돼야 다른 ETF에 대한 어떤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솔라나가 지금 어렵냐 이건 아니고 실제로 뭐 솔라나가 최근에 파이어댄서라고 솔라나의 어떤 확장성 개선을 하는 어떤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인데 이게 약간 파이어댄서랑 2024 이니셔티브랑 약간 솔라나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쯤에 진짜 정식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솔라나가 정체되어 있다 이것보다는 솔라나는 실제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디파이 쪽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또 봉크라는 민코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를 아직까지는 뭔가 이더리원보다 완전 못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각 네트워크별로 어떤 발전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유틸리티 같은 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쪽에서 뭔가 제가 업데이트 드릴만한 부분은 리플 리플도 최근에 CLO 같은 분 아니면 CEO는 나와서 이제 SEC는 증권성 쪽에서 다 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CLO는 나와서 리플과 SEC 간 소송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SEC 간 소송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뭔가 업데이트가 추가된 건 없지만 그래도 소송이 이제 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의미 같아요. 2017년도에는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ICO 붐이 엄청 일어나면서 정말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했다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모든 알트코인보다는 아무래도 그때 디파이, NFT, 이런 메타버스 이런 테마들이 좀 집중을 받다 보니까 그런 관련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는 ICO 붐 때문에 정말 알트코인이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면 2021년은 그거랑 약간 다르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밈코인은 지금 당장 뭔가 업데이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새는 또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횡보한다거나 주춤할 때 알트장이 온다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따라가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원인 중에 이제 밈코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여러 분석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하나는 증권성 시비 아무래도 이런 POS나 DPOS 기반 자산들이 증권으로 걸리게 되면 미등록증권을 거래하는 거니까 그런 게 분명히 투자 요인으로서는 투자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호재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약간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요인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기관 자금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했으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상승하지는 않고 비트코인 가격을 좀 추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밈코인인데 어떤 분석이 있냐면 밈코인 같은 경우는 뭐 솔라나라던거나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성행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밈코인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확 관심을 받고 가격 확 올랐다가 또 확 내려가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물론 일단 메이저 밈코인들은 좀 다르지만 이런 어떤 신생? 약간 새롭게 만들어진 밈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밈이라든가 아니면 결속력 이런 게 조금 약하다 보니 빠르게 폭등했다가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밈코인의 리테일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트코인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가 더뎠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자는 SEC가 이더리어 현물 ETF를 승인한 게 어떤 이런 어떤 유인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입장도 내놓기는 해요.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캠프에 비트코인이나 어떤 크립토커런스에 굉장히 뭔가 지식이 많은 그리고 경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야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할 것 같고 트럼프가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그 메사리 보고서에 연말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따로 정치 섹션을 만들어서 워싱턴에서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당선돼야 가상자산 친화가 된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워싱턴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이런 거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라이언 셀키스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런 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냥 대놓고 나는 프로크립토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상자산으로 뭔가 지원금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다. 호재는 맞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쓰레기다. 99%는 쓰레기다.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촉이고 그러다 보니까 촉이다 보면 어느 사업이든지 부실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99%를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 1% 정말 신생 그리고 유망한 프로젝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과한 레버리지 하지 않고 각 자산의 펀더멘탈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알트코인의 특성을 좀 잘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고 다른 어떤 라이벌 자산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왜 자꾸 맨션이 되고 주요 라이벌이라고 취급되는 자산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르고 왜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셔도 어떤 판단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증권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FIT21에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탈중앙화 되어 있고 또 뭔가 생태계가 좀 확립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ETF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컨센서스가 있는 코인을 딱히 이제 뭔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뭔가 다른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알트코인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보자면 이게 이더가 어떻게 승인됐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스테이킹이 빠진 게 이더가 그렇게 승인이 되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도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스테이킹을 좀 이렇게 누락시킨 거 이거는 좀 수익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2대 1 그리고 나머지 정말 제가 뭔가 궁금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 진짜 소액으로 손해를 어느 정도 제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그냥 가끔씩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2대 1인 것 같아요. 뭐라면 이게 특히 시장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굉장히 비슷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여러 약간 신뢰성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매수를 했는데 덩어리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물론 수익도 크겠죠. 수익도 크겠지만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 손해를 봤을 때는 또 확 하락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목돈을 거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히 신입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저는 정립식으로 매달 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좀 정기적으로 소액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익적으로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손해가 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이제 뭐 투자 결정이라거나 가상자산 이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가상자산 시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paralysis 하나의 적중 đầu지는 일어나수 있는 시장은 아무래도 손해를 측정해 봐야 해 Salt. 직접 안구oned 그대에게 한번 Ten구운 가만ić 삼겹